슈퍼주니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? 우와 나야, 나 허어 네, 안녕하세요.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저는 스트리밍 파이터 저지로 인사드리는 슈퍼주니어 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흥분됐어요. 스우파를 작년에 너무 재밌게 시청을 했고 또 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저지로 임한다기보다는 어? 야! 나 드디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서분들의 춤을 일렬해서 내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흥분?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애매한데 우영이나 보아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알아왔고 다니엘도 오며가며 자주 봤기 때문에 이게 또 케미고사라고 하면 굉장히 깊숙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노래죠 내는 노래들마다 사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캬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곡을 발매를 했는데 다 제일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뭘 하나를 발매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단정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그레이티스트가 사실 최근에 발매한 노래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수록된 곡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좀 모호했네요 그 음계를 맞추라고요?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아가 음역대가 진짜 진짜 넓어요 그게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컨디션 좀 좋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? 술 먹었을 때 아니고 한옥탑 아래 한옥탑 아래 파 파 아니에요 지금 더 내려갈 거예요 안 해보셨죠? 보아는 항상 늘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마 안 좋았을 때가 이제 한옥타브 레였을 거예요 에너지 넘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뭐뭐 에너지인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수력, 풍력, 화력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힘을 내야 된다 너와 나 에너지 미니 바이오닉 중요합니다 보아 거 지금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? 큰일난데 안 돼 보아한테 혼나는데 보아 거 몇 개만 좀 더 이렇게 끝나면 저 진짜 보아랑 틀어집니다 지금 보통 가수들은 데뷔곡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에게 아이디피스비라는 곡이 굉장히 보아를 세상에 나오게 했던 곡이지만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의 넘버원 보아입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 우영이 매력이 너무 많은 친구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매력이 너무 많은데 이제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시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얼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우영이가 일단 눈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 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영이 눈에 빠져듭니다 우영이가 하티스트 분들 사이에서 요정이에요 여러 가지 요정 있죠? 엔딩 요정도 있고 틴커벨 있는데 이번에 우영이가 받았던 그 요정은 그 요정은? 우리 집 요정 도입부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우리 다니엘 진짜 강다니엘 항상 응원했고 예뻐하고 종교요? 다른 걸 믿는다기보다는 본인 자신을 믿는 스타일인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다니엘 자체가 종교다 자신만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? 이건 쏘리 쏘리 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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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강다 안녕하세요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스트릿맨파이터 MC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강다니엘입니다 사실 자신 없어요 제가 뭐 외우고 이런 거 어려워해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푸드요 와 진짜 아까 드기 싫어서 김밥 맛있게 주고 계시던데 밤류 아닐까? 닭 쪽 닭에 관련됐군요 닭갈비 어우 못 맞춤만 했네 다행이다 몇 글자예요? 여덟 글자요? 빛나는 거라고요? 별 달 해도 있고 맞네 수금지와 목토천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? 자체발광 넥클리스? 아 뭐 아 형님 못 맞췄습니다 여덟 글자는 또 너무 했어요 근데 에이 Q. 보안 누나 곡이 몇 갠데? 난 허리킨 비너스가 좋은데 난 허리킨 비너스 허리킨 비너스 엘렉트로닉 바이오닉 슈퍼소닉 뭐..뭇이 에너지가 아닌가? 바이오닉 아니에요 바이오닉? 일렉트로닉 매닉 슈퍼소닉 바이오닉 에너지 에너지가 참 많네요 예이 보안 누나 데뷔 2000년도 8월 25일 광복절이랑 10일차여서 알아요 우영이 형님이요 입? 입이 되게.. 뭔지 아시죠? 입동굴이라고 해야 되나? 웃으실 때 건강한 치아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되게 멋있어서 전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쉽네요 세 글자 땡땡땡 요정 테크닉적으로 관련돼 있나? 비브라토 요정 뭐 이런 거 장르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R&B 요정 우영이 형님 뭐든 잘하실 것 같기 때문에 스우 이거 아닌가 이거 pay 이충endi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용어로요? 아이쏘레이션 상모 돌리기를 잘하신다 2 2 2 안녕하세요 퍼스트 룩 구독자 여러분 스트릿맨 파이터의 저지로 인사드리는 우영입니다 저도 스트릿 씬에서 배틀러로 학창시절 보냈던 추억이 있어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감회가 새로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은혁이 형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면서 지금 친분이 있고 보아 누나는 처음 뵀어요 방송국에서 뵀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게 된 건 처음이고 다니엘 친구도 반가워요 자신이 많이 없어요 공부를 했다고 누군이 우와 보통 이름 가지고 저기 하지 않나? 은혁이... 은혁이... 은혁이와 은혁이 은혁이와 금혁이 은혁이와 금혁이 오 형 미안해요 일단 은혁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볼게요 닉네임 같은 건가요? 댄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? 빛난다고요? 반짝반짝 반짝 번쩍 자체발광 우유 두유 자체발광 우주미남 완전 미남 보석 인정합니다 와 문제가 어렵네요 한 여섯 일곱 살 차이 날 것 같은데요? 왜냐면은 프로듀스 101 나온 걸 생각하면은 한 2017년도 그쯤이죠? 근데 느낌이 한 여덟 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96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부산 아이가 부산 아이가 최근에 메달 내시지 않았어요? 현안채근꺼가 이제 영어 영어잖아요 어... 아... 아... 아이... 유... 유... 미... 러브 유... 이거 뭐 이런 춤 있던데 이런 춤 있던데 G R E A T E S T E In My Mind 안녕하세요 퍼스트룸 구독자 여러분 스트림 앤 파이터 저지로 인사드리게 된 보야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은혁이랑 같이 올해 한 소속사에서 활동을 해왔어서 그나마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얼마 전에 쇼츠도 모르던데? 은혁이 TV. 일단 은혁이 세 글자를 맞췄습니다. 은혁이 TV. 은혁이가 뭘 잘 먹더라? 조류요? 닭! 가슴살! 까다롭네. 댄스 머신 아니었어요? 아니면 잘생긴 비주얼 센터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. 비주얼? 빛이 나는 댄싱 머신? 자체발광 댄스 머신. 보성미남. 근데 은혁이 실물이 진짜 훨씬 100만 배 더 잘생겼어요. 미안해. 홍 부자. 흥명만해. 흥명만해. 너무 옛날 사람 같다. 산타? 왜? 내 눈엔 그냥 너무 잘생겼는데. 약간 리트리버답지 않았어요? 흰색이면. 어? 삽쌀개? 아! 사모헤드 사모헤드. 나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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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영이를 본 지 3번밖에 안 돼가지고. 아웃트로. 인트로. 스타트? 아닌데. 시작점? 도입부. 도입부. 도입부요정이에요? 도입부. 맞죠? 유튜브에서 봤어요. 우영이랑 같이 수맨파 한다고 해서 찾아보다가 집이 잠깐 나왔는데 한 면 벽에 다 LP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친구 LP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우리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. 퍼스트룩과 슬릿맨 파이터가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안녕.